이 둥이들 반갑대 오늘은 성형하고 배신한 친구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3명 있는데요 그 중 한 친구가 유독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여기도 고치고 싶고 여기도, 여기도 안 고쳐야 할 데가 없네 왜? 너 정도면 괜찮지 맞아 맞아 네 얼굴이 어때서 아우 몰라 몰라 진짜 못생겼어 방학 때 무조건 성형할 거야 결국 방학이 되었고 친구는 달라져서 돌아온다며 계약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래도 얼마나 달라지겠어 했습니다 얘들아 네? 누구? 어? 야 대박 진짜 딴 사람이 됐네 친구는 정말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변신해서 돌아왔습니다 물어보니 눈코 성형에 다이어트까지 했다더라고요 친구가 항상 외모 콤플렉스로 힘들어했는데 자신감 생긴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한동안은요 야 꼬리 그게 뭐냐? 그렇게 다니면 같이 다니는 내가 쪽팔리잖아 존나 짜증나 너 왜 그래? 다해가 어때서 진짜 이상하다 너 아 몰라 눈 쌍순 한번 해보는 게 어때? 눈을 뜬 건지 만 건지 언제부턴가 저희에게 외모 지적을 하더니 성형에 관심 많던 일진들과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일진과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실수를 하고 말았죠 야 너는 턱이 너무 네모다 턱만 어떻게 깎으면 더 예쁠 텐데 됐다 너도 너도 눈을 했는데도 너무 작아서 한지도 모르겠다 투입을 하는 게 더 나을 듯? 걔가 뭐래 미친 이게 친해졌다고 대놓고 얼평을 하네 성형 좀 해서 이뻐졌다고 아주 뭐가 된 것 같지? 기어 오르네 이게 결국 그 친구는 일진 무리해서 소외되었고 저희 역시 손절했죠 그 뒤로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낸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남았다이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마리 인생 뭐지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